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금 2차 북미회담 참석을 위해서 지금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는 거죠. 23일 오후 5시에 평양에서 출발해서 단둥 통과하고 또 텐진역에 어제 오후 1시쯤 도착을 했고 지금은 중국 동남부쯤 되는 창사라는 곳을 아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출연컨대 그런 거죠. 내일 오전에 하노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차 타고 가는 건 좀 신기해요.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는 거예요. 너무 시겹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2시간도 잘 안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평양에서 가면. 한 3시간. 2, 3시간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도들을 하더라고. 모든 세계인의 관심. 세계인의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당국이나 우리 국민들 혹은 베트남 또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탑뉴스로 지금 이 기차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풀파간다. 이게 선전수라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이 뭐냐면 내일 아침역에 하노이 인근에 기차역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터 동선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기차역에서 묵는 숙소까지 가는데 가는 길 중에 삼성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답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들렀다 가느냐. 살짝 들리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반반쯤 되는.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동선이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북한 체제가 불안할 텐데 저렇게 오래 비워도 되나. 우리 고정관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영화에 보면 영화만 보면 북한 영화 보면 군부구태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고정관념 아닌가. 불안하면 60시간씩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걸 또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춘제 기간이라고 봐도 돼요. 춘제가 공식적으로는 끝났으나 지방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춘제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중국을 종단하는 철도 스케줄을 바꿔줬다는 거지. 그거 자체도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텐진을 통해서 광저우까지 가는 그 코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그 도시들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뉴스 전해드리면요. 통일펀드라고 있는 모양인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경협 활성화 기대감에 최근 높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FN가이드라는 금융정보업체에서 10억 원 이상 설정액된 펀드 수익률을 집계를 해보니까 남북경제협력 수혜주에 투자하는 통일펀드가 최근에 한 3개월에 한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6개월 쪽으로 늘려보면 마이너스 역시 마이너스 1.77%니까 정프로의 더블에서 수익률하고 거의 흡수한 거죠. 이제 본전되는 듯한. 왜냐하면 이때 가입들을 많이 했거든요. 2개월 전에. 그렇군요. 그렇지. 여기서 통일펀드 같은 데서도 여기에 또 투자할 수도 있었겠군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통일펀드라는 게 통일이 되면 대망나는 그런 타입보다는 남북경협주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을 담는다는데 수익률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수익률은 5.92% 플러스거든. 한 달 동안에 우리 주식이 그만큼 올랐잖아요. 뭐 그렇긴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소득 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최근에 소득 상위계층이나 하계층이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이런 뉴스가 좀 통계청에서 나온 이후로 아마 이런 일종의 해명성 혹은 앞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인터뷰를 좀 한 것 같죠? 이런 게 이제 기자들이 속칭 얘기하는 가장 언론적인 인터뷰죠.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한다는 얘기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제가 어떤 회의에서 지금 거리에서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는 전형적인 관료다. 아주 유연하고 막 이렇게 좌중. 그런데 이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유연하다는 뜻이 좋은 뜻도 있고 좀 부정적인 뜻도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반기문 총장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장어라고. 쭉 하면 쭉 밀거지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성장론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취임한 지 한 두 달 됐나요? 그런데 전임자보다도 오히려 더 사실은 청와대라든지 호흡을 맞춰가면서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기사의 방점은 보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보완. 뭔가 보완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보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하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사실 지금까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에 너무 또 위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향 트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한 마디 붙인 거죠. 보완하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강화할 건 강화하겠다. 그런데 방점은 보완 쪽에 있다. 그게 어떤 정책에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채팅창에서 우리 월요일의 남자 권순우 기자가 계속 지금 채팅하면서 손이 보인다 이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종이를 두고 원고냐 이거 누가 쓴 거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가 지금 대신 대답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채팅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거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런 뉴스가 있네요. 100년의 라이벌 독일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량 공유 사업에 10억 유료 약 1조 2,7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이제 우버라든지 웨이모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점차 자동차에 대한 어떤 플랫폼 혁신에 나서니까 대표적인 라이벌마저도 손잡고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통의 라이벌들이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한 번 저희도 이거 했었죠. 고태봉신이 결국은 우버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들이 제조업체를 지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메르세드 벤츠하고 BMW가 사실 세계 럭셔리 자동차의 대표 브랜드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두 회사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61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올해 상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주관사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회사를 상장시키려면 증권회사 미국의 골만삭스라든지 모겐스텐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주관사 업무에서 우버 경영진한테 오파한 금액 너네 상장시키면 기업가치 있잖아 이 정도 해 줄게 한 게 135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BMW 벤츠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 2위 업체 다 합친 거에 거의 2.5배 정도 되는 상장 가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상장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우버가 정말로 135조 정도로 상장이 되면 우버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걸로 웬만한 차 브랜드 있잖아요. 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 자기네들은 공유 차량 서비스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걸 고태봉 센터장 같은 분들이 이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우버 살려두면 우린 죽어버리네. 우버 밑으로 가네. 이런 측면에서 BMW와 벤츠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2,7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신생 기업들을 사가지고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기사가 뭐냐. 우리 현대차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우리 업체들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지적하는 기사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카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기사를 쓸 만한 시기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쓴 것 같긴 한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물론 굉장히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래를 여는 쪽으로 또 그러면서도 우리 택시기사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해안을 빨리 정책에 투영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IT 관련 기사 하나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홀더블폰 공개를 했죠. 이어서 LG전자 그리고 화웨이도 공개를 했는데 화웨이 거는 일단 아웃폴딩 방식 바깥으로 접는 방식이죠. 293만 원. 삼성보다 한 70만 원 더 비싸다고 하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원래 화웨이가 반값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거야? 뭔가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LG전자 새 폴더블폰은 조금 독특하게 생겼는데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접는 게. 붙였다 뗐다 하는 거야? 네.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아유 LG전자를 휴대폰만 만들면 독특하게 만들어. 그런데 독특하긴 한데 잘 안 돼. 그러니까요. 독특하잖아. 그런데 뒤에 기억나 몇 년 전에 뒤에 가죽돼서. 아. 그 프라더폰. 그러니까 뒤에. 아니. 휴대폰인데 뒤에 가죽으로 한 땀 한 땀 그거 한 게 있다. 그거 프라더폰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지. 그런데 그때도 내 느낌으로는 저거 괜찮은데 왜냐하면 가죽이면 이렇게 착용감이 좋다고. 그런데 안 팔려. 네. 하여튼 그런 폴더블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건가. 굉장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연말정산 환급하는 날인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덜했는데.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 올해 또 존폐의 기로에 선다고 하죠. 연말정산 중에 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됐었는 모양이에요. 일몰이 도래를 하는데. 직장인들이 이거 일몰에서 없애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연장연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홉 번째 수명 연장했는데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났어요. 존폐 기로다. 이 얘기는 뭐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연장되는 거예요. 또 연장하라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또 한 1년이 있으면 총선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거 없어질 거 안에서 나는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계속 가는군요. 오늘 벌써 연말정산 받으셨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김 프로 반단에는 소득공제는 이어집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좀 지키arkv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